쌤 여러분이 사이먼 도미니 사이먼 눈 사이먼 눈 사이먼 도미 눈 사이먼 도미 노 노량진 1호선 경상궁 얘 봐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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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손 닿더니 쑥 내려갔네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휴대폰 주시면 그 번호만 찍어주고 가겠어 뭐 이런 작자가 다 번호 찍어주면 가는 겁니다 이것만 찍어주고 가겠어 정말 여깃수 이거는 그 옛날 핸드폰 이거 플리폰인데 이거 수수수수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사연 엘지사이아언 엘지사이아언 자....자맥품럼리거 활린데이에요 감상궁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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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라고! 초록 매실 먹고 싹 내려갔네요! 역시 소아엔 매실이지! 날 깨물어주고 싶어 왜 못 많이 틀을 해! 알았어, 알았어! 그럼 나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머리나 자르고 갈게 알겠습니다, 빨리 앉으시죠 깔끔하게 머리만 잘라줘 어떻게 해드릴까요? 상한 거는 다 잘라주세요 상한 거요? 모기로 싹 다 상했네! 김상궁! 예방! 나야, 나야, 그가 돼!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뭐라고?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? 돌아온다고 하셨잖아! 어머니! 어머니를 찾았다! 도미 어머니와 함께여서 잠들다! 그랬다! 당시 이상준도 개그맨 커플을 꿈꾸며 개그우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였으네 장도현에게 차이고 이국주에게 차인 뒤 믿고 있던 박나래에게 마저도 차이고 말았다 오빠, 별다른 감정은 없는데 애 생각하면 오빠랑은 안 될 것 같아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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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regulation